지금부터 좋아요 전쟁이 시작때문에.. 뭔 소리야, 또? 너 안 봤어? 이거 못 봤어? 저 지금 폰이 없어요. 이거 오늘 찍은 거 올라갔다는 거지? 올라갔어? 봐봐. 우리 거 어떤지 좀 마시세요. 아니, 앞에 부분 너무 길지 않아? 컷이 좀 길긴 하다, 길이가. 내가 찍은 거 봤는데 딱 그냥 찍는 걸 보는 순간부터 그려졌거든? 너무 소프트한 버전으로 나왔어. 클린 버전으로 나왔어. 뭐 어떻게 총도 겨누지 말라고 하니까 뭐 이걸 쓸 만한 게 없을 거야. 총은 있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희망했어. 올라왔다. 올라왔어. 오우, 예이. 왜? 우리 게 조회수 제일 높아. 3척에. 됐어? 아니, 진짜로? 대박인데? 나는 유튜브랑 잘 만나봐. 역시 유튜브. 형사의 반응들을 다 맞았다. 팍팍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MBTI.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야! 야, 우리 됐어 봐. 294, 294. 오케이. 됐어. 야, 지금 2차만 이기면 돼요? 우리? 2차만 이기면 돼요? 아니, 2차만 이기면 돼요? 아니, 2차 감정이 좀 다른 거 같아. 우리 둘 감정이 약간 2차 감정. 2차 감정. 샵은 이런 거. 아니야, 나 진짜로. 샵은 이런 거야. 샵은 이런 거야. 뭐예요? 왜 다 여기 모여있어요? 뭐예요? 왜 다 여기 모여있어요? 네? 갑자기 2만 있어요. 아, 그래? 놀이 있구나.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거 샵표 결과 확인하고. 아니, 나 이 린저 명 좀 잠깐 빌려도 돼? 이거 어떻게 키는 거야? 이거, 에그. 좋아. 나는 언박싱을 하러 가야 돼 가지고. 빨리 갔다 올게. 괜찮아요. 왜 내가 느꼈으면 좋겠어?